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에 있는 할머니들 중에 엄마 다음으로 시엄마를 사랑한다는 그런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편이 아무리 그지같아도 시엄마가 너무 좋아서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시어머니 본적 있습니까? 자, 원제. 세상엔 이런 시어머니도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마흔, 결혼 12년차, 그리고 아이를 셋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아침에 폰 달력 일정표를 보니까 저희 시할머니랑 시할아버지 제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길래 남편한테 톡으로 여보, 오늘 할머니랑 할아버지 제사 같은데 당신 조금 있다가 어머님한테 연락 한번 드려봐. 이렇게 쓰고 있던 중에 저희 막내가 급하게 엄마, 엄마 이러면서 저를 찾아가지고 잠깐 폰을 내려놨는데 그 순간부터 제사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굳이 핑계를 대자면 큰애들 등교시키고 그런 뒤에 막내랑 소아가에 갔다가 진료보고 또 나온 김에 저도 이비인후과 가서 진료보고 그렇게 나와서 애 밥 먹이고 또 그러고 있다가 어디 물건 좀 가져다 줄 일이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그렇게 다녀오니까 또 큰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왔고 애들 챙기면서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다가 또 저녁 챙겨가지고 애들이랑 함께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저한테 오늘 할머니랑 할아버지 제사라고 하던데 알고 있었어? 아까 엄마랑 통화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 딱 이러는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벌써 오후 8시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결혼 12년 동안 제사 저 딱 한 번 갔었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앞으로는 절대 오지 말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머님 왜요? 이랬더니 나는 옛날에 저 양반들한테 받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게 고마워서 의리를 지키는 거지만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절대 빈말 아니니까 앞으로 힘들게 이러지 말거라. 어이구 너희들 사는 것도 푹푹할 텐데 멀리서 왔다 갔다 괜히 쓸데없이 기운만 뺀다. 오지 마라. 비록 말투는 좀 투박하지만 잔정이 엄청나게 많은 시험하니 며느리 고생한다고 절대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참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전화는 꼭 들어야지 이러고 살았는데 세상에 그걸 제가 까먹은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어머니랑 통화가 연결된 뒤로 어머 어머님 오늘 제사죠. 제가 요즘 정신이 자꾸 이래요. 아침까지만 해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벌써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네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이구 니가 죄송할 게 뭐가 있냐. 원래 애들 키우다 보면 누구나 다 정신이 없고 그러는 법이다. 마음 쓰지 말거라. 아니 근데 내가 꽁꽁 이 자식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고새 쪼르르 달려가 니한테 말을 하더냐. 네 방금 와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전화드린 거예요. 어머님. 이러니까 어머님이 같지 않다는 듯 헛웃음을 치면서 얼씨구였병. 친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자사 기억을 못하고 사는데 손주며느리가 그걸 웃지 않아. 적어들도 모르고 사는 걸. 어이구 됐다. 내가 기억하면 된거지. 마음 쓰지 마라. 그나저나 내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참말로 웃기는 자식이네. 등등등. 마지막엔 환하게 웃으며 오히려 저를 달랬고 통화도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늘 그래요. 저희 시어머니. 세상 누구보다 며느린 제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애 셋 키우면서 대단하다. 이런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거기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너희 엄마 취급이 도대체 몇 개냐. 엄마도 해야 되고. 요리사도 해야 되고. 청소부도 하고. 또 너희들 아프면 병원도 내려가고. 공부 모르면 가르쳐주고. 또 어린 막내 씻기고 재우고. 어이구.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이러고. 물론 여기엔 당신의 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해야 된다. 알았냐. 진짜 늘 이런 분이니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잘 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안부 전화 강요도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고요. 오히려 저한테 뭔가 고민이 있거나 제 몸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마치 친엄마가 시집간 딸 걱정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제가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리면 아이고 맛난다. 고맙대. 용돈을 드리면 어이구. 느그덧 빠듯할 텐데. 고맙다. 잘 쓰마. 이런 식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절대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또 제가 평소 생선이랑 문어 같은 걸 좋아하는데 시장에서 물건 좋은 게 보이면 꼭 저한테 보내는 그런 분이죠. 먹으라고. 그래서 어머님은요. 제가 알고 있는 70대 할머니들 중에 저희 엄마 다음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완전 사랑하죠.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진짜 아무리 그지 같아도 아 물론 정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그지 같은 짓을 해도 나는 어머님 때문에 이혼 절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요. 그냥 이런 시어머니도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저도 아들 셋 키우는 엄마고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의 우리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며느리가 먼저 다가가고 며느리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 그런 진짜 어른 모습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가 마흔 되고 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 또 시부모님 전부 다 연세가 있고 그래서 점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 그냥 양과 어른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냥 저희 시어머니 자랑하고 싶어서 쓴 거 맞아요. 그럼 다들 평안한 밤 되세요. 댓글 1번 뒤에 조금 더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남편은 족쳤나요? 2번 아이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분이면 뭐해 남편이 저런데 아니 자기는 제사 안 가고 뭐 했대요? 여하튼 시어머니라도 정상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쓴이 남편 말하는 거 정말 밉상이다. 뭐? 할 말이 없다고? 참네 3번 하 진짜 너무 부러우니까 이건 뭐 질투도 안 생기네. 아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그지 같은 걸까요? 여하튼 쓴이 정말 부럽고 아이들과 늘 행복하세요. 4번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세상엔 안 좋은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5번 우리 시모가 저랬으면 내가 업고 살았을 거다 정말로 진짜 복도 많네 정말 부럽수 6번 사실 그지 같은 시모의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좋은 시어머니가 더 많을 거야 단지 좋은 시어머니면 여기 이런 데에 글 쓸 일이 없다는 거 그게 함정이지 대댓글 맞아요 이게 맞죠 시모가 그지 같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글 쓰는 거지 좋은 시어머니면 글 쓸 일이 뭐가 있어 7번 가끔 여기 톡에 올라오는 이상한 시자들 빼고 보통 대부분 이런 시어머니 아닌가? 내 주변에도 다 좋은 분들 있던데 저희 시어머니도 그래요 며느리 힘들다고 제사 없애버리고 김장님이 뭐며 일절 못하게 하고 다 만들어 보내주시죠 급한 일이 생겨도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 부담스러울까봐 반드시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아니 근데 보통 시어머니들 다 이러지 않나요? 8번 보니까 쓴이의 시알머니도 엄청 좋은 분이셨나 봅니다 그러니 쓴이의 시어머니가 저렇게 의리를 지키는 거겠죠? 고부 대대로 내리사랑이네 보기 좋아요 9번 보아하니 경상도 시어머니 같은데 너무 부럽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은 경상도인데 며느리를 무슨 종으로 봐요 내가 무술이야 무술이 10번 딱 우리 시어머니 보는 것 같네 진정한 어른 말이죠 내가 그지 같은 우리 친정이랑 연 끊어버린 사람인데 이게 다 시어머니 덕분이야 진짜 부모 진짜 어른을 겪어보니까 내 부모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인간 말종인지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후기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공감들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도 되게 뿌듯합니다 아 그리고 남편 욕이 좀 보이는데 살짝 변명을 해보자면 남편이 말했던 거 할 말이 없다 이거는요 며느린 제가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식인 자신이 몰라서 엄마한테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였어요 평소 그게 뭐든 제가 미리미리 알려주곤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글로 쓰다 보니까 오해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우리 남편 그지 같은 인간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걱정이 되니까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좋은 시어머니들이 훨씬 더 많다 단지 글을 올리지 않았을 뿐이다 이랬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실은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혹은 또 신혼 초까지도 색안경 오지게 끼고 혹시나 부당한 일이 생기면 싸워야지 잘 방어해야지 이런 다짐을 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겪어보니까 그런 마음 먹을 새도 없더라고요 여하튼 좋은 말씀과 응원 댓글들 정말 감사하고 또 덕분에 앞으로 저희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모든 가정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전 이만 물러가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죠 제가 가끔 했던 말인데 좋은 시어머니가 더 많겠죠 당연히 그럴 거라 봅니다 다만 제 채널에는 왜 거지같은 시자 이야기만 있느냐 아까 댓글에 나왔죠 그런 이야기만 올라오니까 그런 겁니다 가끔 구독자분들이 너는 왜 맨날 거지같은 이야기만 올리냐 좋은 이야기를 좀 올려라 하시는데 없어요 올라오는 게 좀 찾아줘 그럼 내가 할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삶이 지금 풍족하고 행복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하소연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없어요 괜히 뭐 자랑해봐야 욕만 먹지 장난하냐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니까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거지 같으니까 하소연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가져오는 거고 그죠 사건 반장을 보면 거기도 맨날 거지같은 이야기 올라오지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 올라오는 거 많습니까 거의 없어요 100개 중에 하나 둘 대가 말까지 그죠 그런 겁니다 제가 거지같은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감사합니다